안녕하세요. 메이제일입니다. 릴렉스 모먼트는 제가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느긋하게 또 기분 좋게 만든 춤인데요. 같이 한번 후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로 천천히 해볼게요. 우선 손부터 해보면 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쫙 뻗고 손가락 포인트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돌려주세요. 그 상태에서 왼손이 위로 왔다가 아웃으로 그 다음에 보라색 바미아를 표현할 건데 보라색 바미아 이렇게 와줄 거예요. 그래서 오른발이랑 오른손이 같이 오면서 포인트를 가르쳐주시고 안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 무릎도 안으로 돌려주세요. 돌린 상태에서 왼발 한번 짚고 오른발 짚으면서 보라색 바미아 할 때 우리가 아웃 아웃 스턴프를 찍어줄 거예요. 그래서 아웃 아웃 바깥으로 살짝 뒤로 가시면서 보라색 바미아 그러면 같이 해보면 쿵, 보라색 바미아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 투 앤 쓰리 포 그 다음 선선 안에 우리가 바람이 불듯이 어깨를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. 그래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킥 스턴프 이동 이동 왼발 킥 점프 할 때 왼손이 같이 선선한 돌고 킥 손가락으로 달달함을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달달함 표현 동시에 보면 쿵 선선한 달달한 이 온도 가져와 슬라이드 올라갈 거예요. 자 여기서 발을 조금 배워보면 킥, 볼, 체인지 놓고 킥, 볼, 슬라이드 아웃 할 때 손도 같이 따라서 간 다음에 손이 몸과 함께 올라와요. 동시에 보면 그러면 킥, 볼, 체인지, 킥, 볼, 슬라이드 아웃 앤 업 네 그러면 선선한부터 한번 해볼게요. 세븐 에이 선선한 달달한 이 온도 가져와 앤 자자자 네 올라왔어요.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손 왼손 턱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때 오른손 들 때 왼발이 들었다가 네 그러면 킥, 볼, 스텝, 아웃 스텝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하면 원에나 투 빠르게 보면 자자자자 스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스루, 스탑 네.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에 체중을 옮겨주면서 어깨를 스윙을 해주시고 손을 뻗어서 내려왔다가 올라올 거예요. 자 그러면 자자자자자 릴렉스 고 다운 업 그 상태에서 우리 가슴 롤을 해줄텐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몸을 방향을 틀어주시고 어깨 터치하는 것처럼 네 터치는 아니지만 왼발 놓을 때 그 다음에 오른발 들어가서 오른발 왼발 걸어주기. 그러면 점점 스며 들어 와. 아 아 아 아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. 미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네 여러분도 집에서 느긋하게 음악 들어보시면서 즐겁게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릴렉스 비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여러분도 재밌게 춤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